공구 예거는 한 3일에서 7일 전부터 미리 할 거야 라고 하고 뿌리는 거죠 릴스든 각종 판매 채널이든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게 중에 하나가 엔티 파라미터를 활용한 유입량 체크인데요 이거는 제가 오늘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건 제가 링크로 남길게요 이게 모르면 막 이상한 것 나와 가지고 어려운데 막상 또 해보면 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거 영상으로 올려놨으니까 이거랑 그 다음에 텍스트로 눈에 보이게끔 이렇게 해놨으니까 쉽게 말하면 네이버에서 제공한 네이버에서 제공할 수 없는 기타 등등의 마케팅 방식 도구를 활용을 해서 어디에서 얼마나 제품이 잘 팔릴 확률이 높은지 체크해서 거기에 마케팅을 집중하는 거예요 영상에 나와 있고요 나중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데이터로 나오기 때문에 뭐 이런 거죠 같은 카카오 채널에 네이버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카카오 채널에 여러 개의 오픈 톡방이 있으면 거기다 상품 링크를 남겨놓고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다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데이터로 카페로 치면 카페에 A 카페, B 카페, C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내 상품 링크를 다 따서 올려놓고 사람들이 클릭해서 들어온 거를 나중에 이런 식으로 어라라 똑같은데 어디에서 많이 들어왔네 여기서는 18번 들어왔고 여기는 3번 들어왔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마케팅을 제대로 해야겠네 이런 걸 정할 수 있는 거죠 이게 NT 파라미터를 활용한 마케팅 유입량 체크하는 거예요 고난들이고 내 광고 내 마케팅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인스타 같은 경우는 릴스를 통해서 릴스가 가장 홍보가 잘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이게 피드고요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여기에는 동영상과 사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릴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짧은 동영상인데 제가 살 보니까 중요한 거는 쇼폼 60초가 중요한 게 같지 않아요 물론 유의성 인스타는 그런 거 같은데 어떤 정보를 전당하는 콘텐츠는 10분이든 20분이든 제 생각에는 볼 사람은 봅니다 저도 제가 딱 강사 버전이라 그래요 오늘도 지금 몇 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공부 예고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스타 계정을 갖고 있는 내 계정 인플루언서한테 올려 달라 미리 사전에 계속 하나씩 작업 들어가는 거예요 사전 까는 거예요 사전 까는 거예요